납세무가 확정된다. 자, 성립하고 확정을 지금 동심으로 본 거예요.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돼요?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해주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맞고. 자, 2번은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되고. 맞아요? 틀렸죠.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건 맞죠?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한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같다 다르다. 같다. 맞고. 4번, 수시부가가 나오는데 성립시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사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때 납세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물납과 분할납부 규정이 없대요. 등록면허세는. 맞죠? 물납이나 분할납부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재산세부터 나옵니다. 재산세부터.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약간 뭐 좀 뭔가 규칙적인 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전혀? 아, 알겠어요. 아니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1, 2, 3, 4, 5번이 다 들어가 있고 6번부터 10번까지 1, 2, 3, 4, 5번이 다 들어가 있고 번호가. 만약에 번호가 2개가 7번, 8번이 다 1번, 1번 이렇게 나왔다. 무조건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요. 마킹하나요? 지금 마킹 그거 하죠? 하다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번호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네? 2번부터, 5번부터, 6번부터 10번까지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네? 이런 거. 다음에는 그렇게 안 낼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냈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죠. 자,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결론부터 볼게요.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요. 무엇을 하면? 지목을 변경을 하면. 자, 우리 지목변경이 취득이 되려면 가액이 증가해야 되네요. 증가했으니까 취득으로 본다라고 해야죠. 자, 2번 봤더니 취득으로 본대요. 어떻게? 무상으로. 그래서 앞에 봤더니 교환 나왔네요.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3번.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가설자가. 그래서 앞에 봤더니 주최구조부가 나오네요. 주최구조부가 나오면 무조건 주최구조부 취득자가 나와야죠. 4번.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누가? 조합원이. 그래서 앞에 봤더니 조합원용이네요. 조합원용이니까 조합원 맞죠? 5번.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무슨 짓을 했더니? 해제. 자,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첫 번째 전제조건. 그렇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야죠? 그리고 유상일 때는 언제까지? 유상일 때는 60일. 무상일 때는 3개월. 달의 말일부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답은 4번이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취득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취득일로 본대요. 언제를?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유상일 때. 맞아요? 틀렸죠? 유상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갑니다. 단,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계약상으로 가는 거지. 둘 중에 빠른 날로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 유상일 때는 무슨 날? 사실상 잔금지급일. 단,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런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가 안 됐다면 그때는 계약일로부터 해서 60일이 경과된 날. 이 날과 등길 중에서 빠른 날이다 이랬어야죠. 이 둘 중에서 빠른 날이 아니고. 둘 다 확인되면 당연히 뭘로 가요? 그렇죠. 그냥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가야죠. 아셨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2번은 연부취득이니까 언제?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그날하고 무슨 날하고 비교해서? 등길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항상 승계취득은 딱 취득일을 잡은 다음에 등길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봤더니 주택법이 보입니다. 주택법이 보이면 무조건 무슨 글자? 검사. 만약에 정비법이 보이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거의 공식이에요. 주택법이면 사용검사. 정비법이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정비법 딱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무슨 날. 다음 날. 이렇게 나와야 되고. 5번은 점유가 나왔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점유는 주거닦기 하나도 등길이 취득일이죠. 등록일 포함해서. 답은 1번.